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정예회에서 광주시가 긴급안건으로 시의회에 제출했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했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 1,340억 원도 가결했습니다. 조례안과 예산안은 오는 14일에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지원금은 그동안 선심성 대책 논란과 함께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에 대한 방역을 위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방역 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한 접종 완료자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격리 시설에서 열흘 동안 격리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접종 완료자는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격리하지 않고 일주일 뒤 진단검사만 받았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네팔과 독일에서 어제 입국해 양성 판정을 받은 입국자들의 검체를 질병관리청으로 보내 오미크론 변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전두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송진원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송 씨는 2019년 11월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 전 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5.18 당시 광주를 다녀간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씨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증한 것으로 판단했고 송 씨는 변호인의 질문 취지를 오해했을 뿐 고의로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장성의 종이상자 제조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부상을 입은 사고의 원인이 설비 이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고용노동청과 경찰, 안전보건공단 등이 함께 종이공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사고가 발생한 기계의 비상정지 버튼이 작동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노동자가 다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해당 작업장을 규탄했습니다. 선배들에게 졸업선물을 준다는 명목으로 강제 모금을 하는 구습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의 한 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회가 선배들에게 졸업선물을 줄 목적으로 후배들에게 돈을 건넨 등 선후배 위계 문화로 인한 부조리가 일부 대학에 남아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교육부의 해당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을 촉구하는 한편 이 같은 악습이 끊이지 않는다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1년 만에 상생발전위원회를 열어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시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오늘 상생발전위원회를 열고 초광역 협력 사업과 현안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달빛 내륙철도와 전라선 고속철도, 마한 문화권 복원 사업과 스마트 메가시티 구축 등 양 시도가 협력해 추진할 사업들을 위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충곤 화순 군수가 내년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군수는 오늘 오전 화순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베풀어주신 성원에 더 큰 비상으로 보답하겠다며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재선인 구 군수는 3선에 도전하지 않는 대신 국회 입성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남 도내 수출 유망 기업 발굴과 지원을 위해 수출 관련 7개 유관 기관들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는 오늘 전남지방우정청과 세관,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등 수출 관련 6개 유관 기관과 전남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기관 간의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수출 활성화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는 지난 30일부터 도내 67개 기업과 66곳의 해외 비즈니스 센터를 줌과 유튜브 라이브로 연결해 온라인 수출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